군에 입대한 청년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육군에서 부대에 배치받은 지 한 달도 안 된 신병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육군은 암기 강요와 같은 부조리가 있었던 건 일부 파악했다면서도 명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지난 23일 군인 가족들을 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육군 51사단 소속 1병의 어머니라고 밝힌 글쓴이는 새벽 6시에 전화로 아들이 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아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왜 아들이 죽어야 하냐 너무 억울하다고 썼습니다. 육군은 51사단 영회 직할 때인 방공중대 소속 A1병이 경계 근무를 서던 지난 23일 새벽 5시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A1병이 자대 배치를 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A1병이 발견된 현장에서는 타살 등 범죄의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군사경찰은 해당 부대에서 암기 강요 등 내부 부조리를 일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관계자는 현재 민간경찰과 군당국이 합동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해당 부조리와 사망과의 연관성이 명확하지 않아 사건을 민간경찰에 이첩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1병에 대한 부검을 실시한 군당국은 사망 경위를 면밀히 조사한 뒤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정혜경입니다.